자 우금은 우리가 접수한다. 호도호도 금융상식기본이론 보험편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앞서서 이제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들을 좀 봤잖아요.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보험의 종류 같은 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이번 시간에 좀 채워볼까 해요. 보시면은요. 이 보험의 기능을 좀 가볍게 좀 보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의 종류에 조금 우리가 집중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의 종류를 크게 보면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인보험 안에 보면은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이라는 걸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보통 뭐 가입하고 이럴 때 보면 생명보험 안에 상해에 관련된 것들을 포함해서 같이 가입하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종류가 각각 이렇게 또 구분된다는 것도 세부적인 내용으로 가보면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자세한 것들이 이제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좀 주안점을 둬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보험의 기능을 우리가 또 아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보험이 갖고 있는 기능이 사회보장 제도의 보완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국가가 이제 운영하는 사회보장 제도가 있는데 이것으로 모든 위험에 대한 대비가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이 민간에서 알아서 자기들끼리 계약을 통해서 이런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이 대책을 수립해 놔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를 보완한다는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 감소의 동기부여가 또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업의 자본 효율성을 향상시켜주는 측면도 있고 국가 경제 발전을 기여한 측면도 있대요. 궁금하죠? 도대체 어떤 논리로 가면 이런 얘기들도 성립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보험의 긍정적 기능으로 가보도록 하죠. 보험의 긍정적 기능을 보시면 사회보장 제도의 보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 제도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가가 국민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를 총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가 국민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를 이걸 사회보장 제도라고 합니다. 주체는 국가입니다. 국가 하나 싸고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가 이 괄호를 친 건요. 요즘에 사회서비스라고 불러요. 사회복지서비스 약간 좀, 약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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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예스러운 표현이랄까? 뭐 아주 옛날은 아닌데요. 용어를 공식적으로 이제 사회서비스라고 불러요. 공공부조도 옛날에는요. 공적부조라고 그랬었어요. 공적부조라고 그랬는데 공공부조로 바꿨고 사회복지서비스 이렇게 했던 것도 사회서비스로 이렇게 칭합니다. 뭐 그렇다고 사회복지서비스라고 나오면 틀렸냐? 그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명칭은 이렇다 말씀드려보고요. 사회보험은 뭐냐면요. 국민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활에 위협을 가져오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의 원리를 응용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 정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죠. 생활에 위협을 가져오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뭐를 응용했대요. 보험의 원리를 응용했대요. 그래서 사회보험을 얘도요. 일반 우리 보험처럼 공공부조의 성격이 있는 거하고 다르게 이거는 있잖아요. 상호부조의 성격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잘못 썼어요. 제가 공이 아니라 이제 아이고 지워져라 지워져라 지워져라. 네. 자 공공부조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걔랑 좀 대비시켜서 이 사회보험을 얘를 뭐라고 하냐면 사회보험을 상호부조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험에 있어서도 제가 이런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자기들끼리 상호간에 부조해주는 거예요. 서로 위험에 처하지 않은 사람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제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을 국가가 운영한다 그러면 보험 앞에 사회라는 말을 붙여서 사회보험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험의 원리를 응용했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봐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4대 보험이 있어요. 4대 보험. 사회보험의 종류에 해당하는 4대 보험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그리고 이제 산재보험과 그리고 고용보험 같은 게 있고요. 이게 4대 보험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장기요양보험 그래서 요거를 제가 따로 여기다가 좀 써놨는데 이게 이겁니다. 장기요양보험.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여기에 괄호로 들어와 있는 것은 이제 여러분 교재에는 여기까지 써있을 거예요. 근데 장기요양보험이 국민건강보험 징수할 때 장기요양보험을 통합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덩어리로 이렇게 보았는데 4대 보험 그러면 사실은 요거를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네 가지를 칭하는 용어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혹은 이제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데 요 상품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노인성 질환 같은 거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이제 의료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비로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몸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몸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나이가 많이 들면 노인성 질환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다 이제 사회보험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공부조다 그랬을 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퇴조 생활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고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지자체가 지자체가 뭘 한대요? 비용을 부담한대요. 그래서 이 비용 부담을 통해서 누구를 돕냐면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 생활에 대한 보장이다. 그리고 자립을 촉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기초 생활 보장을 통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상급여, 그리고 장제급여, 그리고 자활급여, 기초연금 이런 것들을 포함했는데요. 일단은 여기를 좀 끊어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초 생활 보장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라고 하죠. 풀네임으로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다. 이렇게 하는데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국민의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이게 도입이 돼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이 생활보호의 제도를 이거를 좀 확장한 거죠. 확장해가지고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라고 해서 가령 도시 거주, 사인 가족, 월 생활비가 얼마나 들여야 되냐. 뭐 이런 걸 이제 딱 정해서 매년 바뀌겠죠. 그걸 정해가지고 그거에 미달되는 가구가 있을 때 그걸 막 이제 이렇게 보장해 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계급여도 해주고 주거급여도 해주고 의료급여, 교육급여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초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앞선 강의 시간에 이제 우리 노후대비를 위한 1층, 1층 제일 밑단에 해당되는 게 기초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기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나서가지고 하위 70%, 소득이 없는 하위 70%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다리에 얼마씩 이렇게 해서 통장에다가 현금으로 꽂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지를 할 때 그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가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 수단이 이거는 현금으로 공여를 해주는 겁니다. 현금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는데 현금으로 주는 것은 사용처를 정하지 않고 생활비에 보태쓰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들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제도라든가 아니면은요.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게 매달 아동수당이라는 걸 주거든요. 그런 것도 현금으로 줘요. 현금으로 주는데 아동을 키우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현금에 보태쓰세요라는 의미예요. 생활비에 보태쓰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간혹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생활비를 보태쓰라는 개념인데 아동수당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동수당. 아동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데 이거 돈 주면은 부모가 지들 맛있는 거 사 먹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지적다는데요. 아니 지들 맛있는 거 사 먹을 의지가 그렇게 강하면 생활비에서 그걸 먼저 썼을 거야 어차피. 그런데 거기에 이제 돈을 더 주면 아동에게도 돌아갈 몫이 있을 것이다. 혹은 거꾸로 먹고 싶은 거 참고 아동을 위해서 돈을 썼다면 그러면 먹고 싶은 것도 좀 사 먹어라. 아동 키우느라고 거기에 먼저 돈을 썼으니 다른 사람보다 생활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경제적인 질이. 그래서 그거에 보태쓰라고 주는 거예요. 아동을 키우기 때문에 도와준다라는 이름으로 아동수당이라는 거지. 아동에게 돈을 써라. 이걸 아동에게만 써라. 라는 명목으로 줄 거였으면 그렇게 안 주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바우처 같은 개념을 썼겠죠. 그래서 아동을 위한 것에 쓸 때만 차감이 되게끔 했겠지. 현금으로 줄기가 없죠. 현금으로 주는 방식은 그거는 생활비, 생계비에 보태쓰라고 주는 겁니다. 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이런 기초연금 제도 같은 게 있다는 것이고요. 뭐 사례로 그냥 아동수당 얘기했고 아동수당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이제 기초연금 같은 건 좀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좀 있겠죠. 이것도 내 기여가 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부조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다 그랬을 때는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저수익성으로 인해서 민간참여가 부진해가지고 정부나 지자체 등이 함께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건강복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보험에서 지금 우리 보험공부를 하는데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고 사회보장제도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드린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이 사회보장제도가 미처 다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 준다라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긍정적 기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사회보험제도 같은 것을 이것을 갖다가요. 사회보험제도 같은 것을 한 번쯤은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죠. 앞서서 예금편에서도 예금편에서도 그런 이제 그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간략한 이제 버전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좀 추가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죠. 우리가요. 자 이제 사회보장제도다라고 하면 사회보장제도다라고 하면 이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장제도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게 이제 금전적 지원이 있어요. 금전적인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금전적인 지원이 있는 것이죠. 비금전적인 지원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렇게 둘로 나눠보시고 금전적 지원이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사회보험제도와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공공부조제도가 있는 겁니다. 공공부조제도. 자 사회보험이다 그러면 이것을 또 상호부조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죠. 상호부조한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사회보험이란 말도 주로 많이 쓰고요. 자 그래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대비시켜보면 되고요. 비금전적 지원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를 떠올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례로 어떤 것들이 있냐 했을 때 그 사례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했을 때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여기 이제 사회보험이다 그러면 이른바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4대 보험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제 이 국민건강보험이 있죠. 국민건강보험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국민연금제도가 있죠. 국민연금제도가 있는데 이 국민연금제도는요. 프라스에서 같이 봐야 되는 게 특수직역연금이 있어요. 특수직역연금이 있는데 이 특수직역연금의 역사가 깊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수직역연금이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이거 좋다. 메리트 느껴서 공무원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공무원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군인연금이 있습니다. 군인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요. 사립학교 교원연금이에요. 그래서 사학연금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학연금.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이게 있습니다. 그 또 하나가 고용보험이 있죠. 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실업급여도 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산재보험이 있는데요. 이 줄임말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국민건강보험에 통합징수하는 그래서 이제 플러스하는 요즘에는 뭐 징수 자체를 통합으로 해서 징수하고 그렇긴 하는데 이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또 봐야 되는 애가 바로 장기요양보험이 있다 그랬어요. 장기요양보험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 사회보험의 주요특징은 뭐가 되냐면요. 사회보험의 주요특징은 사회보험의 주요특징은 이것은 말입니다. 뭐 딴 것보다도요. 일단은 이것은 이제 부담을 누가 하냐면요. 가입자가 부담을 해요. 가입자가 본인 부담도 하고요. 본인이 기여하는 거죠. 본인이 기여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플러스 이거를 있죠. 사업체에서 부담을 해요. 사업체 기업에서도 부담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굴려서 굴려서 이것을요. 최종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비용 부담의 주체가 셋으로 나눠집니다. 가입자, 사업체, 정부. 이렇게 되는 게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험을 사회적으로 승화시켜서 사회보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거 장점은 어떤 거냐면은 장점은요. 이게 아무래도 근로의욕을 좀 고치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근로의욕을 좀 고치시켜준다. 뭐에 비해서? 네. 공공부조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공공부조는 근로의욕이 떨어져요. 공공부조의 대상자가 되려면 선별적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공공부조는 그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오히려 소득이 좀 있었는데 그 소득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까지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근로의욕 고치 상대적으로 공공부조에 비해서 사회보험은 근로의욕 고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번 돈에서 일부를 내야 되잖아요. 가입자가. 이 저 보시면은요. 이 산재보험만 가입자 이꼬르 사업체예요. 산재보험은 여기에 이제 노동자가 직접 이걸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체가 가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이 아니면 위에 세 가지만 내가 돈을 내는 거예요. 내 월급에서 원천징수 하듯이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결국에는 부담 능력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부담 능력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들 속에서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강제 가입을 해요. 부담 능력자들에 대해서 강제 가입을 시킵니다. 강제 가입.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국민적 보험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강제 가입을 시키는 성격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강제 가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를 이제 부담 능력자들한테 이거를 가입을 시켜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야 이거 세금하고 비슷하게 느껴요. 준조세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세금 내는 거랑 비슷하게 느껴갖고 야 이거 내고 나면은 우리 생활비가 너무 쪼들린다 싶으면요. 어떻게 하냐면은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소득을 거두려고 노력하게 돼요. 더 많은 소득을 거두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근로욕이 고치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지만은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하지만 이제 이것이 이제 공공부조하고는 다르게 완전 취약계층은 배제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잖아요. 소득 재분배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재분배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거 돈 벌이가 좀 되는 사람들을 가입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소득 재분배 효과는 좀 미약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반면에 공공부조 제도는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으로 보자면은 여기에는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었죠. 국민기초생활을 위한 보장제도가 있어요. 보장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기초연금 제도가 있었죠. 기초연금 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이게 이제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는 것인데 여기를 보면 여기는요. 여기는요. 특징이요. 이거는 정부가 정부인데 중앙정부와 지자체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정부와 지자체도 좀 이제 포함을 해서 아까 봤죠. 지자체를 포함해서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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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액 전액 이거를 이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은 뭐라고 봐야 되냐면은 이것은요. 조세로 충당을 한다는 거죠. 세금으로 조세로 충당하게 돼 있다. 세금 걷어서 충당하는 제도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은 그만큼 세금을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줘서 그걸 가지고 취약계층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매우 커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근로 의욕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근로 의욕이 저하된다. 라고 했습니다. 근로 의욕이 저하된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선별대 들어가야 되거든요. 선별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요. 저소득층 취약계층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선별적 복지거든요. 선별적 복지가 됩니다. 대상자를 선별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특히 차상위계층이 있어요. 이 취약계층 바로 위에 있는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자신도 여기에 이제 저소득층으로 포함되기 위해서 일부 있었던 소득조차 줄이려고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성향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려고 근로 의욕이 저하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것을 이제 이것도 일종의 도덕적 K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도덕적 K의 한 종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사회서비스다 그러면 비금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인데 여기 이제 사회서비스다 그렇게 하면은 요거는 아까 이제 뭐 대상자를 중심으로 쭉 열거를 해놨던데 이게 뭐 돌봄서비스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이에요. 사회서비스다 그러면 돌봄서비스죠. 돌봄서비스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노인들 어 이나 뭐 이제 그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을 돌봐주는 이런 돌봄서비스 같은 것들이 아주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뭐 교육과 관련해서 이 강의 같은 거를 제공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그 뭐 재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여기 사회서비스의 개념에 들어오는 거죠. 그죠? 뭐 시설 같은 거 제공해주고 상담서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해주기도 하고 재활과 관련된 걸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서비스의 종류에 들어간다 어 라고 봐두시면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요정도 할까요? 요정도 해가지고 요 관련된 사회보장제도에 관련된 거를 조금 더 정리를 좀 해드려 봤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는 자 이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회보장제도가 있지만 국가가 저걸 점점 확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빈틈들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빈틈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빈틈들을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험으로 좀 메꿔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걸 다 국가가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 이것을 보험으로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혁충그랬는데 정부 차원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아 및 핵가족화 저출산기조 인구구조의 고령화 소득재분배구조 왜곡으로 인한 소득분포 불균형 등의 사회적 문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니까 이거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3층 보장론이 여기 나왔죠. 이거 중요하게 좀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정부가 최저 수준의 국민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 기업이 종업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기업보장 그리고 각 개인별 노후를 준비하는 개인 보장의 3대 보장축 조화를 기반한 복지사회 구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그 보험편 들어와 올 때 그때 우리가 뭐 자산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어 이제 나중에 노후대비를 위한 거고 노후대비를 위한 3층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랑은 조금 구분하셔서 이거는 전체적으로요 어 우리가 3층 보장이다 그랬을 때 국민생활을 전반적으로 보장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최저 수준은 정부가 사회보장의 형태로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업에 다니면 기업이 종업원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기업보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금융에서는 이 기업보장도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입니다. 기업보장이 있고 그리고 각 개인별 노후를 준비하는 개인 보장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요거를 더 추가해서 쌓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 3가지를 가지고 3대 보장축 조화를 기반한 복지사회 구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3대 보장축 조화를 기반한 복지사회를 구현한다. 그래서 금융소득자의 경우에 국민연금과 기업체로부터 수령하는 퇴직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 보험 등을 통해서 노후생활 준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생활 준비를 할 때 국민연금이 있고요. 퇴직금이 있고요. 퇴직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요즘은 퇴직연금으로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 보험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연금, 보험 등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험 파트로 들어왔으니까 개인연금, 보험이라고 한 거고요. 보험으로서 연금에 대비를 하는 것인데 꼭 이게 보험으로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여기는 보험 편이니까 이거를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의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상호 보완적이면서 경쟁관계도 된다.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회보험이 점점 확대되잖아요. 민영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요. 사회보험이 되는데 민영보험에 왜 가입해요? 만약에 우리 노후대비를 우리 사회보장 국민연금으로 100% 다 해결해준다면 뭐 하려고 우리가 이런 연금보험 같은 거 연금보험 같은 거 왜 가입합니까? 가입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 사회보험으로 다 커버하려면 거의 사회주의 국가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복지국가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점점 확장을 하지만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국가가 다 책임져준다.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간에서 민간 상품으로 이거를 좀 보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상품은요. 사회보험에 부족한 점을 자꾸 지적해야 돼요. 지적해야 돼요. 그게 약간 오바가 되면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이게 고객을 응대할 때 민간 보험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도 얘기해요. 아니 고객님. 아니 국민연금 믿으세요? 기사 못 보셨어요? 2053년 뭐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고갈된대요. 그 고갈되면요. 고객님 이거 월급에서 떼어간 거 국가가 떼어가놓고 나중에 가서 그거 책임 못 질 수 있어요. 그럼 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가가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는데 정치권 믿으세요? 아니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연금 이거 빨리 가입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다고요. 이거는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큰 잘못이에요. 국민연금이 뭐 50몇 년인가 고갈된다는 뉴스가 자꾸 나와요. 이대로 가면. 근데 그것의 함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현 추세를 감안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추세를 감안한 거예요. 지금 이 저출산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추세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엑셀 그래프로요. 표를요. 쭉 한번 긁어서 땡긴 거라고 봐야 돼. 그렇게 해놓고서 이대로 갈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셈이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문제점은 우리나라는 연금을 정립식으로 쌓아서 운용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대신 개인이 펀드 들어서 내 돈 운영해주세요. 하는 거랑 되게 같은 논리예요. 그걸 단지 국가가 나서서 총때매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연금 걷어서 이걸 묵혀두는 게 아니라 뭐 채권에다가 몇 프로 주식에다 몇 프로 해가지고 굴리는 거예요. 굴려서 나중에 이제 물가상승률보다도 높게 수익성을 걷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걸 보태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애시상조 설계 자체를 물가상승률도 감안해서 나중에 아 이게 나눠줄 연금이 이만큼이에요. 라고 미리 약속해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해서 이거를 굴려서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저출산 고령화 특히 고령화 때문에 고령화 때문에 받아가는 기간은 길어지고 그 다음에 저출산 때문에 점점 이걸 납부해 줄 사람들은 줄어든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게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정립식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도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고 그리고 국가가요 예산으로 쓰는 다른 돈들을 비상시국에는 연금 쪽으로 헐어서 쓰게 될 겁니다. 지금은요 여유 돈이 있는 것을 뭐 여기저기 좀 계산하는데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예산된 600조 원이 넘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요 그것을 갖다가 필요하면 국민연금에 먼저 쓰겠지. 국민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연금 못 받아가지고 허덕거리고 지금 뭐 그러면은요 그걸 방치하겠어요. 국가가? 그럴 리가. 그게 제일 큰 사회문제가 될 텐데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겠지 그걸 방치하겠냐고요. 그래서 이거는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먼저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의식도 전환해가지고 국민연금을 자꾸 지켜라 지켜라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주식시장에 대한 좀 믿음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돈을 굴리는 거잖아요. 우리 개인으로 굴리는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이 가용하는 돈의 사이즈가 남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 자체가 권력자예요. 거기에서 보면 최고의 포식자 위치에 올라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국민연금을 잘 굴려서 때로는 좀 손해가 날 때도 있고 어떤 애는 또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게 플러스가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좀 이제 주식형으로 좀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있죠. 불안하긴 하지만은 그걸 개인이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이렇게 개선도 해야 되고 체질 개선도 해야 되고 다양한 어떤 대응 방법 모색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지 국민연금이 곧 고갈돼서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저 민영보험으로 연금 준비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민간보험사는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명목으로 한 10%는 떼고 시작해요. 10% 이상 10% 이상 10% 20% 정도 떼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떼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있잖아요. 사회보험보다 민영보험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이 저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이것도요 사회보험이 점점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민영보험이 설 자리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실손보험 같은 거 당연히 다 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뭐 유효한데 그런데 이제 실손보험이 없어지게끔 만들겠다는 게 이른바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라고 하면서 내세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고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게 별로 없다시피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굉장히 잘 갖춰진 제도로 국제적으로 평가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개인이 저 이제 보험에 민영보험에 들어야 될 그 필요성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영보험에서는 건강보험이 안 되는 거를 또 막 찾아내요. 찾아내고 상품개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또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경쟁관계에 놓이기도 하더라. 라고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제 손해감소에 대한 동기부여 이랬는데 어떤 논리인지 한번 보자 그랬잖아요. 보험회사는 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책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직간접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거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에는 직간접적인 노력이 있다. 화재보험의 경우 면책제도가 있고 보험료 할인 제도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보험가입자의 소방설비 설치 등 사고 예방 노력에 대한 동기부여 및 각종 사고 예방 선전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가입하면 뭐를 해줘야 돼? 빠져가지고요. 보험회사 가입했으니까 뭐 불이 나도 나는 뭐 보상받을 수 있어 하고서 막 관리를 막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져서 보험회사가 이걸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사전에 이렇게 소방설비 설치 같은 것들을 한다. 그러면요.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과실의 정도를 깎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미리 소방설비를 설치해서 불이 나지 않게끔 하거나 불이 나더라도 조기 진화가 가능하게끔 장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유인책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 감소에 동기부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자동차 보험만 가입하려고 해도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도 뭘 유인하냐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모 이제 보험사에서 손해보험사에서 티맵으로 500kg 1000kg 이렇게 줘요. 500kg 이상 안전운전 했는지 그 점수를 받아오래요. 몇 점 이상이면 보험료를 5% 깎아줄게요. 이렇게 합니다. 실제 그렇게 그래서 저는 보통 내비 많이 안 틀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생판 모르는데 갈 때나 좀 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운전할 때 내비 잘 안 틀고 다녔는데 티맵을 일부러 틀고 보험 가입할 시즌이 되면 틀고 500kg를 타 타가지고 안전운전 했어요. 이렇게 하고 보여주는 건데요. 그때에는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 기간 동안 점수에 대해서 자꾸 연연하게 돼. 아 이거 60점 이상이면 된다 그랬지만 내가 90점 이상 맞아야지 이래가지고 상위 몇 프로에 들어갔다. 자꾸 이렇게 하게 되고 속도 준수하고 더 노력하게 되니까 안전운전이 또 유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하다 보면 이런 게 이제 느껴지죠. 내가 손을 넣어서 빨리 간다고 해봐야 몇 분 차이 안 나더라 그거 몇 분 차이 안 나더라 굳이 그럴 필요 없더라 천천히 달려 보니까 그거에서 느껴지는 또 안전감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겠더라 이렇게 이제 경험하게 하는 거지 자꾸 그렇게 해서 안전을 좀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위험을 좀 손해를 좀 이제 덜 발생하게끔 자꾸 이제 유인하고요. 유인 동기를 그쪽으로 이제 물꼬를 터주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 과실이 있을 때 그 부분도 보험금 지급할 때 막 깎아버리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일종의 일종의 인센티브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죠? 음 그런 게 보험회사가 노력하는 지점이에요. 자 그리고요. 기업의 자본효율성이 항상 그랬는데 기업은요. 보험이 없으면 우발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거액의 자금을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되지만 보험을 이용한다면 소액의 자본 즉 보험료만 납부해놓으면 그러면은 이제 사전에 손실을 확정하고 안정적으로 기업의 존속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자본효율성 향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위해서도 기업한테도 이제 보험가입은 굉장히 중요한 안전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국가경제발전에도 기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험사는 향후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에 주주 계약자에게 있잖아요. 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등 보험의 보장기능 외에도 금융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금융의 어떤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보험이 또 기능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거 손해감소 동기부여 기업의 자본효율성 향상 이런 것들도 전부다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생명보험의 경우에 대부분 장기간에 걸친 계약이기 때문에 자산을 장기적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산업 등에 적립금을 투자하는 방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그 받은 돈을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립금을 투자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화재, 질병, 사망 등 우발적 사고로 국민의 생활이 위협받게 되면 사회불안이 급증하고 그 다음에 국가는 이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정부담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해주기 때문에 국가재정부담도 덜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민간에서 해결해야 하잖아요. 민간에서 해결이 안 되고 나자빠져버리면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국가가 나서서 이걸 해결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걸 미리미리 이게 민간에서 자기들끼리 해소를 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부담은 그만큼 경감된다. 이렇게 봐두실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이런 것들이 국가경제 발전을 기여하는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험의 부정적 영향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제 계약자가 확대되고 그 다음에 보험료 과대 계산이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래가지고 이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계약자를 확대하고 보험료를 과대 계산하고 해가지고 이익 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위해서 피보험 목적물 가액을 과대하게 평가해서 피보험자의 사행성을 자극하여 도박과 같은 보험계약을 유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보험회사 측면에서 봤을 때의 부정적 영향인데 이게 이제 계약자 확대 보험료 과대 계산 이런 것들을 해서 이익을 추가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피보험 목적물의 가액도 과대하게 평가가 돼야죠. 그래서 보험료도 많이 내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보험 대상자 보험에 가입되어서 이제 보험의 혜택을 봐야 될 사람도 결국에는 야 이거 사고 나면 돈이 이만큼 생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돈이 이만큼 생겨 라고 하게 되면 보험을 마치 무슨 사행성 도박과 같은 형태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사고 나면 오히려 돈방석에 앉을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버려 두고 통제를 안 하면 보험회사는 당장의 장인의 이익을 위해서 보험료를 많이 받기 위해 가지고 또 계약자도 확대하기 위해서 혜택을 막 이렇게 넣어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거대한 보험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마치 사행성 도박과 같은 성질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험업의 운영이 복잡함을 악용해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을 정립하는 대신에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사회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보험회사가 이렇게 돼 있는데 보험회사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보험 가입받을 때는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돼요. 저만 믿으세요. 제 신뢰의 얼굴 아닙니까? 저만 믿으십시오. 막 이래놓고 어 그래놓고서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이게 이제 있잖아요. 돈을 예 반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환을 안 해주는 거죠. 보험금 지급을 안 해주는 거죠.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는데 아 그거는 좀 빠지는 건데요. 아 그거는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보장해주는 대상이 아닌데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회적 분란을 자꾸 이제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측면이고요. 보험 가입자 측면에서 보자면 우발적 위험에 대비한 저축을 하거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 모로리저드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도덕적 해의에 빠져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 우발적 위험에 대비한 저축을 하거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지 않아요. 나 보험 들었으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할 건 없어. 이렇게 해버린다든가 아니면요. 사고 발생을 예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험회사가 나서가지고 인센티브를 막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보험금을 사치하기 위한 방화 등 고의적 사고를 일으킨다. 이거는 이제 보험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제 사건 발생을 가장 위증하는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험금을 많이 탈 목적으로 보험을 과잉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의심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도 되게 큰 소송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자기 아내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심지어 임산부예요. 자기가 운전하다가요. 운전하다가 저 차선 바깥쪽에 서 있는 트럭을 그대로 때려박아 버립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그래서 옆에 동승하고 있었던 아내와 뱃속의 만삭의 아내였는데 그 아이도 같이 사망을 했겠죠. 이렇게 됐는데 아내 이름으로 보험을 엄청나게 가입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하고 소송에 들어갔죠. 소송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진의가 무엇이냐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건 같은 경우에 가입한 사람이 계약자가 어떤 목적으로 계약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의심은 분명히 살 수 있을 만한 상황이죠. 자기의 소득 수준보다 과잉되게 아내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의심이 충분히 되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재판을 막 진행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1심에 이겼네 졌네 이런 거 갖고 뉴스거리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나쁜 놈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 빌런들도 우리 주변에 다 있는 거라서 이제 이렇게 나쁜 의도로 보험을 악용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됐죠. 자 이제 이렇게까지 한번 보시고요. 이제 이번에는 보험의 종류입니다. 여기다 좀 힘을 줘서 우리 공부하자 그랬는데 상법상의 분류를 보면요. 손해보험과 임보험이 나눠져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냐 아니면은 손해를 이제 보존하기 위한 것이냐 이것인데요. 손해보험에는 배상책임보험이 있고요. 재물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은 내가 뭔가 사고를 일으켰거나 했을 때 대인배상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대물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한 배상도 있겠지만 타인을 향한 배상도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관련돼서 배상책임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재물보험이 있는 거예요. 임보험에서는 상해보험 이건 다쳤을 때 말하는 거죠.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생명보험 근데 생명보험도 이 안에서 보면 사망보험이 있고요. 생존보험이 있고 생사 혼합보험이 있어요. 사망했을 때 대비하는 보험이 있고요. 남겨진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생존했을 때에 그때 이제 소득을 이제 더 이상 거둘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뭐 등등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비한 생존보험 같은 것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사 혼합보험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상법상의 분류고요. 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손해보험 먼저 좀 집어볼까요? 계약자가 신체상 손해나 재물손해가 났을 때 보험자가 보험회사 말하는 거예요. 보험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험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배상책임보험과 재물보험이 있는데 배상책임보험은 계약자가 타인의 신체나 재물의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 책임을 져야 될 때 그때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거를 이제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물보험이다 그랬을 때는 계약자 소유의 건물 그리고 건축물 전자기기, 기계, 건설공사 등이 화재 등에 의해서 직접 손해 폭발 및 파열 손해 등이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보자면 손해보험 안에서 어떤 이런 이제 건축물, 건물, 전자기기, 기계, 건설공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는 건 재물에 대한 재물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다. 재물보상이고 손해보험은 그 어떤 사고로 인해서 상대방이 겪게 될 손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이거는요. 신체나 재물에 대해서 타인이 겪게 된 손해를 메꿔주기 위한 게 손해보험 중에서도 배상책임 보험이고 재물보험은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건축물, 전자기기, 기계, 건설공사 화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손해를 보존하기 위해서 드는 게 재물보험이다.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보험 안에 이렇게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해서 메워줘야 될 때를 대비한 배상책임 보험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파괴됐을 때를 대비한 재물보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것과 관련해서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한 그런 약정도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기도 하는데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같은 거 들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차 보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손해에 대해서 치료비 같은 것들을 또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가미는 되는데 원론적으로는 배상책임 보험은 타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재물보험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과 관련된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보험으로 가보죠. 계약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회사가 일정한 금액 또는 기타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약자의 생명이나 신체가 위협을 받게 됐을 때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 인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상해보험은 계약자 우발적 사고로 신체 상해를 입었다. 그럴 때 보험금액 및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상해 정도에 따라서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인 경우와 비정액보험인 경우로 구분이 또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면 정액이 약속되어 있는 거니까 정액보험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 액수를 산정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한다면은 비정액보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해보험 이렇게 받으시고요. 자 그리고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계약자의 사망 또는 일정 연령까지 생존 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의 생활비 사망 후에 유가족의 생활보험을 위한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망 시에 지급이 되면 유가족의 생활보호고 그 다음에 일정 연령에 도달해서 보험금을 받게 되면 그때는 본인의 남은 여생을 위한 것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보험금 지급 사유에 따라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장애 또는 사망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험이 있고요. 계약자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생존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보험의 저축기능과 사망보험의 보장기능을 절충한 생사혼합보험이 있다. 이 안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다시 보면 다시 한번요. 여기서 보면 사망보험은 계약자가 장애나 사망을 당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약자가 기간 종료일까지 생존할 때 지급되는 생존보험이 또 있는 거예요. 생존보험이 그리고 두 가지 성격을 절충한 게 바로 생사혼합보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종료를 이렇게 나눠보시고요. 이번에는요. 보험의 실무상의 분류입니다. 실무상의 분류인데 보시면은 이제 손해보험이 있고 임보험이 있어요. 여기서도 손해보험과 임보험으로 일단은 나눠집니다. 그런데 손해보험 안에서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이렇게 나눈 건데 법적으로는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거는 이제 성질별로 나눈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실무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눠서 손해보험 안에 화재 그리고 회상 자동차 보증 그리고 이제 장기 손해 그리고 특종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의 종류를 나누고요. 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거냐 단체가 가입한 거냐로 나누고 그 다음에 개인 보험 안에서는 또 사망보험이냐 생존보험이냐 생산원합보험이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하나가 추가가 됐죠. 연금보험이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일종의 생존보험 같은 경우도 내가 나이가 몇 살이 도달되면 보험금을 받는다 이런 거였는데 연금보험 같은 것들을 추가해가지고 이제 연금보험은 이제 연령이 일정 정도 도달하면 매달 얼마씩 받아서 쓴다 이런 개념이 이제 가미가 되겠죠. 연금보험까지 포함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험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대상별로 이렇게 좀 나눈 것이죠. 이게 보면은 앞에서는 성질별로 나눴다면 이건 사실상 대상별로 나눈 거예요. 대상별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손해보험에서 화재보험은 화재나 번개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증권에 의해서 사전에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보에 따라서 태풍이나 도난등과 같은 손인들도 포함해 주는 경우도 있다. 그렇고요. 해상보험은요. 항해에 따르는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해 주는 게 해상보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증권에 의해서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계약자가 자동차를 소유 운행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해 생기는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증보험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거예요. 이건 신용위험과 관련된 겁니다. 이거를 이제 감소시키기 위해 이걸 위해서 보험의 형식으로 하는 보증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증보험회사가 일정한 대가인 보험료를 받고 계약상의 채무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해 주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이다. 이렇게 봐 두시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각종 거래할 때 서로 못 믿겠잖아요. 거래할 때 이제 값과 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가 이제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채권 채무자가 돼야 되는데 상대방이 채무 변제를 안 해줄까 봐 나의 채권을 변제하지 않을까 봐 그럴까 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보험을 끼는 거죠. 그래갖고 보험료 일부를 받고 계약상의 채무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이게 만약에 저 사람이 이행하지 않으면 대신 이거를 변상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에 가입이 되는 것이죠. 보증보험이라는 게 그런 것이고요. 그래갖고 이게 좀 비슷한 사례로 우리 외에 부동산 거래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 보시면은 왜 그 저 이 공인중개사 이 복덕방? 옛날 식으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보면 이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계약금을 줬는데 상대방이 이거 먹고 튀었어. 그럴 때 이걸 갖다가 거래는 안 되고 계약금만 먹고 튀었다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계약금 이후에 또 중도금까지 줬는데 먹고 튀었어. 사기야. 그럴 때 이제 그 사기를 당했을 때 우리 공인중개사 통하면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변상 받으실 수 있어요. 믿고 거래하세요.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례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 장기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의 보험기간을 가지고 보장기능 외에 정립 부분이 포함된 상품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일반 손해보험과 다르게 만기 도달시 환급금을 되돌려주는 저축기능이 부과되어 있는 것을 이제 손해보험 안에서도 장기 보험이다. 장기 손해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됐죠? 정립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특종보험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해상, 화재, 자동차, 보증, 장기 보험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보험이다. 그랬습니다. 앞에 나와 있었던 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은 특종보험이라고 구분하면 된다. 이거예요. 상해보험, 건설공사보험, 항공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배상책임보험 및 도난보험 등 각종 보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아까 앞에서 열거했던 이런 일반 통상적인 어떤 종류들 빼고 나머지 보험을 우리가 특종보험이라고 합니다. 뭐 가끔 보면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모델의 다리가 뭐 이를테면 이게 보험의 대상이 됐다. 뭐 목소리가 뭐 보험의 대상이 됐다. 뭐 이런 것들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손해보험을 통해서 한다면은 특종보험의 형식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죠? 특수한 형태의 보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너무 그거는 개별적인 것이고 나머지 요렇게 요렇게 또 특별히 또 이렇게 특종보험의 형태로 다뤄졌던 사례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생명보험인데 개인 보험은 위험 선택의 단위가 개인으로 개인의 책임화에 임의로 보험금액과 보험금 수령인 등을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돈 낼 거니까 보험료 낼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보험금액이나 보험금 수령인 등을 결정할 수가 있고요. 연령, 선별 등에 따라서 다른 보험료를 각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보험이 있는데요. 피보험자의 종신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해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생명보험의 한 유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단체보험은 일정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균보험료율이 적용되고요. 보험금액 등의 선택에도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는데 보험료 측면에서 같이 분담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체보험은 그냥 퉁 쳐서 다 같이 이런 정도의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제 보험은 이루어질 텐데 그런데 보험료를 낼 때 같이 분담해서 내니까 그만큼 보험료 절감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준비한 모든 내용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보험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고 전체 1단원에 관련된 확인 문제를 확인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o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